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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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이 딱 3년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매트워크를 갖췄다는 것을 보면 더 비상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. 그간 지역의 가이든 기대를 창조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M.S. 토네이는 지역을 넘어 국민 모두를 위한 폭넓고 전문적인 언론으로 성장에 나아야 기대합니다. 나아지고 투명한 그런 행장을 부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가 말로 시정과 언론의 상생의 표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